청정 라이프를 만끽하고 있는 한 묘생이 있으니 바로 요 녀석 개집에서 자는 건 기본 강아지니 고양이니 개들에 대한 거부감은 1도 없고 척하면 척 아미 엎드려 개인기까지 선보이는 이만하면 매력만점 개량이 아닌가요? 헌데 도무지 멈출 줄 모르는 녀석의 호기심이 문제라면 문제 다 터졌어 시골 앞마당을 무대삼아 사고를 치는 그야말로 천방지축이라는데요 평화로운 할머니의 일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깨발랄 고양이 까미 녀석의 천방지축 시골 라이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강아지니 고양이니 애들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있어요 저기있어요 저것이 보리 여기있는것은 뱉고 이것은 땀이 그래요 얘들이 같이 잘 붙어있네요 어떻게 얘들이 친한가 아주 잘 지내요 그냥 세마리가 엎어있다 뒤집어있다 그래요 세마리가 얼마나 친한지 어디든 함께 다니는 건 기본이고 알콩달콩 다정한 케미를 선보이며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는 생긴건 다르지만 자는 모습까지 닮은 삼형제라네요 이른 아침 할머니가 밭일 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를 배웅하는건 배꼬랑 어디갔냐 야옹 야옹 어디갔어 야옹 우리 기특한 까미 뿐 응 서둘러 텃밭에 도착한 할머니 보이는 풀을 모조리 베고도 할 일이 산더미라는데요 풀이 거기전에 매야되는데 그냥 밤새 비가 와서도 못 그랬구나 반일산매경에 빠진 그때 풀숲 사이에 포착된 수상한 움직임 바로 까미였는데요 할머니만 사라졌다 하면 찾으러 다닌다는 녀석 할머니 보디가드를 자처합니다 텃밭 잡초제거를 마친 뒤 내친김에 할머니 키만큼 자란 깻잎도 솎아주는데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익숙한 소리 야옹 바로 까미 알고보니 녀석이 할머니 껌딱질하네요 할머니가 어딜 가던 늘 그곳에 까미가 있다 할머니 곁에 찰싹 붙어서 핥았다가 부볐다가 까미 녀석 떨어질 생각을 안합니다 그래도 할머니 밖에 모르는 까미 덕분에 할머니 행복하시겠어요 그런데 아이고 까미가 할머니만 따라 당겨서 귀찮아 언니들 따라 당겨야 되는데 밭도 다 허적거려 놓고 그때는 미워 밉다 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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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할머니는 까미보다 강아지들을 더 예뻐합니다 예전부터 강아지만 키웠던 터라 고양이보단 강아지가 더 익숙하다는 것 에구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할머니한테 까미 은근히 서운한 눈치인데요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내 마음도 몰라주고 당연히 밥도 강아지들이 먼저 할머니가 가장 예뻐하는 보리 폭풍 먹방 선보이고 백구는 역시 간식까지 야무지게 챙깁니다 보채지 않고 순서를 기다리는 까미 짠하지만 기특하네요 드디어 까미의 식사시간 허겁지겁 먹긴 하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식곤증이 밀려오는 그날 오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희 왔어요 응? 왔냥? 목소리를 듣자마자 벗어빨로 나오는 까미 백구야 보리야 이리와 손녀들 등장해 신이 난 삼형제 그 와중에도 장난기 발동하는 까미 백구 너보다 내가 더 빠르다옹 사실 까미가 이댁의 식구가 된 건 손녀들 덕분입니다 까미는 이제 혼자 비오는 날에 울고 있길래 그래서 한참 지켜보다가 어미가 없길래 데리고 오게 됐어요 태어난 지 1, 2주 돼 보이던 까미를 발견하곤 처음엔 어미가 와서 데려가길 기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미는 영영 오지 않았고 그렇게 까미는 이댁 가족이 됐다는데요 벌써 1년 세상에 둘도 셋도 없는 형제가 됐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손 해봤자 개들은 꿈쩍도 안 하는데 고양이인 까미는 손이란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바로 손으로 답한다는 점 까미 엎드려 게다가 엎드려까지 잘했어 와 진짜 까미 개냥이 끝판왕 인정 인정 개인기 대방출로 강아지들 대신 간식을 독차지하는 까미 이제 먹을 만큼 먹었는지 시크하게 낮잠을 청하는 까미 하얗게 불태웠다 다사다난 했던 까미의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까미야 까미야 까미를 애타게 찾는 이가 있으니 바로 할아버지 사료를 조금만 주는 할머니 대신 사실 할아버지가 늘 까미를 챙겨준다는 건 할머니한테만 비밀 할아버지보다는 할머니를 더 좋아하는 까미에게 가끔은 서운하지만 할아버지는 까미의 매력에 이미 풍덩 까미 먹는 것만 보면 절로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내가 고기가 안 싫어하니까 내가 가끔 챙겨서 밥도 주고 고기도 주고 사례도 주고 그래요 꽃을 따서 할아버지 까미에게 마음을 전해보는데요 그러나 이게 뭐냐 먹는 거냐 아이구야 할아버지 마음을 아니 꽃을 통째로 먹어버리는 까미 그 모습조차 할아버지 눈에는 귀엽기만 합니다 배도 채웠겠다 산책을 나서는데 까미의 눈에 들어온 건 어? 이건 거미? 오호 이제 할머니가 바라는 사냥을 시작하는 걸까요? 두 번째로 까미의 레이더망에 딱 걸린 건 바로 개구리 멈출 줄 모르는 호기심으로 거침없이 공격을 퍼붓더니 일단 맞붙어 보는데요 까미의 공격에 정신없이 도망가는 개구리 그런데 어째 까미의 사냥 솜씨가 영? 두 눈 멀쩡히 뜨고 바로 앞에서 놓쳐버리고 맙니다 야 개구리아 나랑 더 놀자옹 까미를 위해 두 형님들이 나섰습니다 목표물을 향해 거침없이 공격 그러자 그 순간 쥐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도망가는 쥐를 향해 돌격하는 보리 까미도 숨겨왔던 사냥 본능을 마음껏 표출합니다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시추에이션? 지금 저희는 고양이 대신 강아지가 쥐를 잡는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거참 신기하다 신기해 이 댁은 개와 고양이 역할이 완전 바뀌었네요 까미야 할머니 말씀처럼 배불러서 사냥을 못하는 거니? 말 좀 해봐 사실 저 쥐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쥐를 까미가 잡았다고 철석같이 미는 할머니 까미야 이거 잡았어? 아이고 착해다 이거 잡았어? 아이고 착해다 할머니요 그 쥐 내가 잡았는데 까미야 보리랑 백구랑 시원한 거늘에서 잘 놀고 있어 이제 물 먹어야지 할머니 말씀은 일단 잘 듣는 까미 쥐 보고 또 놀랐다옹 쥐 너무 싫어다옹 그날 오후 할머니가 마을회관에 마실 간 사이 기회를 놓칠세라 슬그머니 집 안으로 들어가는 까미 겁도 없이 화분 주위를 맴돌더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그만 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아이고 워메 시상이나 고만하면 됐음께 멈출 안 오냐 그것도 모자라 할머니 화분 위에서 큰일을 치르는 대범한 녀석 지금 집중해야 된다구요 호기심 제대로 발동한 걸까? 슬슬 주변을 살피더니 결국 집 안으로 발을 들이고 마는데 아이고 누가 까미 좀 말려주세요 눈앞에 간식을 두고 발길이 떨어질 소냐 현란한 기술로 간식통의 뚜껑을 열더니 허겁지겁 먹어 치우는데 처음부터 간식통을 노린 건지 주인 없는 집 안에서 제 세상을 만난 듯 뒤지기 시작합니다 쉬지 않고 집 안을 어지러 피우는 것도 모자라 할머니가 숨겨놓은 멸치는 어떻게 찾았는지 아휴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한숨만 나오던 그때 까미야 녀석 딱 걸렸습니다 다 터졌네 다 터졌네 이게 다 터졌네 까미 너 이제 큰일 났다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까미 너 지금 멸치가 들어가니 뒤치다거리 하느라 할머니는 허리 펼 수 없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 어디다 갖다 놨어 할머니도 단단히 화가 나신 모양인데요 야 치아 쏜살같이 주랭랑을 치는 녀석들 영원도 까닭도 모른 채 그대로 냅다 도망치는데 잘 숨었어 완벽해 까미도 숨긴 숨었습니다 까미 없다 그러나 녀석이 지나간 자리는 그야말로 쑥대밭 아니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는데요 애써갖고 화분도 아휴 다 망가져버렸습니다 근데 여기다 싸갖고 묻었어 그럼 묻어야지 싸고 놔주면 쓰겄어요 아니 까미는 그런다니까 딴 개는 절대 딴집승으로 묻더라네요 그냥 싸지 근데 야는 까미는 아무거나 지가 이렇게 묻어요 걸음 해주고 가가 잘하잖아 네가 잘해 잘하긴 걸음이랑 해주잖아 냄새가 얼마나 나는데 천진한 까미는 그냥 졸릴 뿐입니다 평소 개 사료와 고양이 사료가 섞인 밥을 까미에게 챙겨주고 있다는 할머니 식탐도 문제지만 개 사료를 먹는 까미의 식습관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이거 같이 이렇게 주시면 까미는 이게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원래 이제 고양이는 고양이 사료에는 타우린이라는 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부족하면 고양이들은 눈이 멀거나 심장병이 올 수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진짜로 아플 수가 있어요 조금은 놀란 어르신들 이제 고양이 사료만 챙겨주기로 약속 이거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까미에게 제일 좋은 건 까미는 가장 안전한 이 안에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난담하네 할머니는 그거 싫어 할머니한테는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집에서 생활하면 교통사고 날 일이 없어요 다른 거와 싸워서 다칠 일도 없고 까미한테는 꼭 필요한 일이랍니다 평소에도 집안에 아이들을 들이지 않는다는 할머니 그렇다 보니 녀석들은 집보다 베란다를 포함한 외부 공간에서 지내는 게 익숙한데요 절대 못 들어와 할머니 그거 안 좋아해 오늘은 언제 더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들어오게 했어요 절대 안 들어와 그동안 동물을 이 선안으로 들인 적이 없다는데요 수십 년 동안 동물을 밖에서 키워온 할머니에게는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강아지들은 집으로 회귀본능이 강하지만 고양이는 집을 나갔다 자칫 길고양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까미가 조금씩 실내 생활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선생님 말 따라 별도로 까미는 까미대로 밥먹는 일 따로 다 만들어서 보리오고 배꼬고 안하게 만들고 실내에서 키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보니까 실내에 적당한 공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키우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고 노력을 좀 해야죠 할머니도 까미도 익숙한 상황은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노력해 가려 합니다 방으로 돌아다 오니까 할머니가 놀게 정말 들어가도 되냐옹 드디어 까미가 정식으로 집안에 입성해 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할머니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까미 녀석이 신난 모습을 보니 제가 다 흐뭇하네요 새로운 실내용 방석인데 맘에 드니? 할머니 말 잘 듣고 할머니랑 실컷 노르렴 개냥이 까미의 안전하고 건강한 시골 라이프를 응원합니다 랭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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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랭랭